대한민국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행복한 상상이 시작됩니다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가 2회째를 맞이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 콘테스트의 주제는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느끼는 생활 속 유권자 이야기 교육, 주택, 보육, 일자리, 환경, 문화 등 여러분의 희망을 얘기해 보십시오 형태의 제한 없이 자신의 독창적인 끼를 자유롭게 파산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를 활용해 신청서와 10분 이내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올려주세요 수상자에게 시상금과 특전이 주어지는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1회 강연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기량입니다 강연 콘테스트는 제 꿈을 실현시켜주었습니다 선거연수원 초빈 교수로 강의 활동은 물론 다큐멘터리의 주인공도 되고 방송 광고도 촬영하고 행복한 날들이었죠 자 이제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에 도전해보세요 제2회 유권자의 날 Questo